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논술 설명회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또는 내신 나오지 그래서 내신 반영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야. 논술 전형에서 왜냐하면 일단은 외형상 내신 반영률이 꽤 높아 보여요. 물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반영률을 90%로 올리고 학생부 반영률을 10%로 줄었어.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덕성연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 물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있어. 그래서 항상 자기 지원 대학은 체크를 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대학은 논술 전형 거의 100%야. 그러니까 학생부 같은 건 안 따지겠다 이거지. 거기다 연대는 수능 최저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요. 학생부 반영률이 20에서 많은 학교는 40%.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30%까지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논술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수치가 생각보다 커 보여.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있어 왔어.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선생님 저는 사실 논술 대비를 하지만 조금 학생부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평균 한 4등급 때 돼요. 그럼 결론만 얘기할게요. 4등급 되면 논술 전형에 거의 지장이 없다고 봐야 돼.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의대까지 준비한다면 조금 손해는 봐. 그렇지만 거의 이게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그 퍼센트하고 다르게 내신이 갖는 그 의미 진실을 좀 알아보고 그거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 일단은 그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 역할을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연세대, 덕성년대를 제외하고 대분의 대학이 반영은 돼. 반영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영되는 방식이 또 학교마다 다 달라. 스님도 뭐 자료 같은 거 보고는 얘기하지만 외워서 얘기하기 힘들어. 그 정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이화여대, 건대, 단대, 홍대, 홍실대, 인하대, 아주대 뭐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교과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도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 보통 이제 비교과 반영하는 학교는 조금 높은 대학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대, 경희대, 성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는 비교과도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영 방식도 학교마다 다 틀려. 예를 들어서 그 어디야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른 학교처럼 금방금방 계산할 수 없게 뭔가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1, 고2, 고3. 고3 보통 1학기. 1학기인데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도 들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니까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된 친구. 보통은 4수부터 많이 적용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그런 친구 아니더라도 학생부를 논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검정고시나 이런 거 통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보통은 논술 성적 가지고 그 퍼센트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1, 고2, 고3, 1학기까지 보통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이 비율도 학교마다 다 틀려.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주요 과목만 들어가느냐. 주요 과목 하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구경수과 이거지. 아니면 음미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전 과목이 들어가느냐.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급으로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고요. 금방 설명했던 석차 등급 가지고 막 계산을 해서. 가중치까지 막 줘가지고 계산해서 그거 평균 내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이건 이럴 줄을 많이 못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보통 이제 학교가 입시 요강을 언제 발표냐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표를 해. 그때 지원대학은요. 자기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면 상관없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체크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은 학교가 20%에서 학생부가 40%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실제 영향력이 이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논술이 60%가 들어간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가. 근데 여기 학생부는 지금 교과하고 비교과를 구분하지는 않을게. 예시니까. 뭐 40%가 들어간다고 치자고. 그럼 아마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실제 여기 써있는 수치를 뭐라고 하냐면 명목 반영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60%라고 되어 있는 게 명목 반영률인 거야. 그런데 이게 또 2%가 고스란히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 이유가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 기본 점수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학생부가 있는데 기본 점수를. 그러면 우리가 60, 40%면 실제로 매길 때는 600점, 400점을 매긴단 말이야. 그럼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기본 점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100점이라는 기본 점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의미가 있는 대신은 300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논술에도 기본 점수가 있는 학교가 있긴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학교가 발표를 안 하면 기본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기본 점수 있다고 칠게. 그런데 대부분 학교는 논술의 기본 점수가 높진 않아. 높진 않아. 보통 얘의 기본 점수보다 높진 않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100점 정도 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500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는 논술이 500점이고 학생부가 3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논술의 반영률이 800분의 500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계산이 바로 안 되네. 아마 이게 60 몇 프로가 될 거야. 60?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65% 정도 된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65%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63, 4?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런 걸 명목 반영률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이건 실제 정식 용어야. 실질 반영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 학교가 설명할 때 이 실질 반영률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 가지고 역으로 아 논술의 기본 점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역으로 추산하기도 해. 만약에 여기 기본 점수가 없으면요. 67%가 되는 거야. 논술의 반영률이. 어쨌든 간에 대부분 명목 반영률보다 실질 반영률이 올라간다. 대부분 학교가 다. 그런데 이것도 믿으면 안 돼. 사실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전까지 정부나 교육부에서 욕을 하는 건 아니야. 정부나 교육부에서 어쨌든 내신을 많이 반영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는 대외적으로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어느 학교가 1등급이. 학생부로 따질게 1등급이. 그러면 400점이잖아. 400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기본 점수의 의미가 뭐냐면 9등급 점수가 기본 점수야. 그러니까 이 9등급 점수가 100이 되니까 그게 기본 점수란 뜻이야. 되게 웃긴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300점 차이나잖아. 그러면 이 300점이 이 8칸의 간격 동안에 골고루 냐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학교마다 대수 차이는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야. 우리 학교는 2등급은요. 뭐 398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등급은 395입니다. 그다음에 4등급은 39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한 번 조금만 더 쓸게. 5등급은 380입니다. 이러다가 뭐 이건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 어느 등급부터 팍 떨어질 때가 있어. 팍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학교는 6등급이 예를 들어서 350 또는 340 이렇게 푹 떨어지면 무슨 얘기야. 5등급까지는 그게 큰 차를 안 보이겠다는 얘기야. 뭐 중간생리 할게. 그런데 이제 6등급부터는 좀 손해를 많이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학교가 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 학과라고 가정한다면. 학교라고 가정한다면 보통 6, 7, 8, 9는 쓰긴 하더라고. 그런데 잘 안 써.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야 4등급을 맞았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볼게. 4등급을 맞았다고. 그러면 1등급하고 차이를 봐봐. 사실 4나 5등급이면 이 등급상으로는 거의 5등급 같은 경우는 중간이란 말이야. 중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점수차. 5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차가 20점 나지만 5등급하고 9등급은 점수차가 얼마가 나? 280점이 나잖아. 이렇게 비대칭이란 말이야. 실제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야. 이걸 등간격으로 하는 대학은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거의 본 적이 없어. 있긴 있어.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4등급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10점이 깎인 거란 말이야. 10점이. 자, 그러면 이게 이 10점이 갖는 의미를 한 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논술이 실질적으로 500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학교가 논술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고 한 번 가정을 해볼게. 그런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 대부분의 학교가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 그런데 보통 학교가 발표하는 채점 기준표를 보면 채점 기준표에는 소수점 점수가 거의 없어. 없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소수점까지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수 차가 나면 보통 1점. 그렇지? 즉, 자연수 점수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점수 차를 좀 늘리고 싶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립대. 시립대는 그래서 4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시험 보는 학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400점, 100점이니까 마치 0.25점 단위로 있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100점으로 치자고. 그러면 실제로 100점에서 이 친구가 1점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는 100점 가지고 나중에 500점으로 환산하는 거잖아. 100점 가지고 500점으로 환산하는 거야. 그럼 뭐야? 5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1000점 만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요. 얘가 곱하기 5가 돼서 1점 차이가 결국 뭐야? 5점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이야. 이 4등급하고 1등급의 점수 차이가 10점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논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차이 나는 거야? 그치? 2점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생님 저 내신 뒤집기가, 내신이 좀 안 좋은데 뒤집기가 가능합니까? 그럼 너, 물론 이제 평균보다는 아니야. 컷보다지. 1등급 학생이 거의 컷을 맞았다면 너 그 친구보다 2, 3점을 더 맞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어때? 아주 낮은 등급이 아니냐는 실제로 얘네들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큰 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100점 만점을 따왔을 때 물론 이 100점 만점일 때 이 2점이라는 게 작은 점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2%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물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직 뭐 목표대학을 다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너무 디테일한 건 또 불편해. 그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의치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치한 논술을 대비한다. 그러면 적어도야. 적어도. 미니봄 4등급 때까지는 나와줘야 돼. 대신 오해하면 안 돼. 4등급 때 맞으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학생분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그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제 합격생들을 놓고 봤을 때 4등급 때까지 논술실력이 좋으면 합격을 하더라. 대신 논술실력이 많이 좋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면 3등급 때 이내가 그치. 때 이내가 당연히 좋겠지. 그치.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이건 자연대 공대 기준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보통 뭐 6, 7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학교들은요. 5등급 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논술 열심히 해라. 논술 열심히 해라.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물론 이건 있어. 실제로 이 내신이나 그 학생분은 내신다 학생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 비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학교 컷. 학교 컷이 만약에 뭐 어느 학교가 학교 컷이 뭐 100점 만점 중에서 95점 안팎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 이 2점이 우회 점수 여유가 없으니까 이 2점이 굉장히 큰 거지. 그치. 근데 요새 이런 대학은 없어. 이런 대학은 없어. 오케이. 예전에 90점 가깝게 맞아야 합격한다라고 보통 말했던 학교가 그 학교의 어떤 수준에 비해서 좀 시험 문제가 쉬웠던 성대가 90점 가까이 맞아야 합격했었는데 그건 또 3년 4년 전 얘기야. 성대도요. 3년 전부터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대도 요새는 학교 컷이 거의 70점대에서 형성이 돼. 그러면 대부분 학교가 차이는 있지만 학교마다 차이는 있고 사실은 같은 학교도요.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시험 보고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 오전 오후마다도 차이가 나. 그 다음에 같은 시험을 봐도 학과마다도 차이가 나. 그리고 매년 차이가 나고 일주로 말을 못해. 근데 요새 합격 컷은요. 합격 컷은요. 난이도가 높은 학교는 50점대. 근처.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조금 낮아진 학교 같은 경우는 80을 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그럼 보통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게 70 안팎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 70점이라고 치면 이 위에 점수가 여유가 30점이란 여유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랬다면 뒤집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어때? 그치. 학생보다 조금 나쁜 거는 논술 실력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5등급 되면 6등급 때라고 해서 못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6등급 때인데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컷이 나뉘면서 내가 논술 실력이 월등하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5등급 때 정도면 큰 지장은 없다. 그냥 논술 열심히 하는 게 맞다야.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보통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 보통 이제 7, 8개 합해서 한 13, 4개를 얘기하지 보통 자. 요 대학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등급 때 맞으면 큰 지장은 없다. 이건 자연대공대 기준이야. 그래서 그냥 샘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냥 학생부에 학생부가 아주 극히 나쁘지 않는 한 극히 나쁜 건 보통 이제 7은 좀 나쁜 거고요. 8, 9는 극히 나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생부가 극히 나쁘지 않는 한 학생부의 반영률은요. 그냥 5% 안팎이라고 보는 게 맞아. 5% 안팎이야. 실제로. 오케이.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샘이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 또 예시가 또 뜬구름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지원대학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입시 요강 보시면 이런 식의 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샘은 조금 자세히 발표했던 성균관대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해. 이건 작년 거야. 왜 아직 올해 거는 자세히 발표 안 했단 말이야. 학교가. 오케이. 자 그래서 논술이 60% 들어가고요. 학생부가 40%야. 근데 이제 그중에서 성균관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가 30%고요. 비교과가 10%야. 근데 사실은 천점 만점이기 때문에 논술 600 학생부 400 어 그 다음에 교과 300 비교과 10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계 기준으로요. 국수영과가 들어갑니다. 과학은 모든 과목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영 4겠지. 사회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뭐 다른 학교에도 적용하면 안 된다. 자 1학년 20%고요. 2학년 40%고 3학년 1학기가 40%야. 사실은 요게 1년이고 요게 반 년을 졌을 때 사실은 뭐야. 그치. 그 기간에 대한 영향력은 2대 4대 8로 들어가는구나. 다름없어. 그치. 뭐 어떻게 들어가네. 자 그리고요. 그 선생님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석차 등급에 가지고 평균 내에서 들어가는 거야. 석차 등급 가지고. 자 그리고 실제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 구간으로 맵부터 맵 사이에는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건 요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대표적인 점수만 쓰고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소수점에 따라서 계산 공식이 있는 학교도 있어. 오케이.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볼게. 봐봐. 자 1등급이 300점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300점. 근데 9등급이 200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게 기본 점수야. 이게 기본 점수의 의미야. 근데 대부분 학교가 기본 점수가 대부분 다 있어. 없는 학교도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9등급이 0이야. 0이야. 근데 되게 재밌어. 서강대는 1등급이 100이야. 근데 2등급이 99.7이야. 그 다음에 3등급이 99.3이야. 거의 의미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다가 8등급이 얼마냐면 97.3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다면 8등급 이내면 거의 영향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서강대는요. 논술 잘하는 사람이 붙는 거야. 나이도 높단 말이야. 자 어쨌든 지금 성대 얘기하는 거니까 자 봐봐. 그래서 이렇게 100점 차이가 나는 거야. 실질적으로. 10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번 봐봐. 이거 몇 점 차이야? 1점 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몇 점 차이야? 2점 차이야. 아 1점 차이구나. 대신 이제 1등급하고 차이 나면 2점 차이가 되는 거지. 여기도 봐봐. 1점 차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2점 차이로 벌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5점 차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1등급부터 따져도 6등급까지가 10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성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기본 점수가 있는지 스윙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발표 안 한 번 스윙도 몰라. 그러면 한 번 500점이라고 쳐볼게. 그리고 서강대는 100점 만점으로 시험 봐. 100점 만점으로 시험 보니까 나중에 곱하기 5배를 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한 번 보자. 어떤 친구가요? 1등급 받는 친구하고 4등급 받는 친구가 서로 비교한다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얼마 차이나? 3점밖에 차이 안 나. 3점밖에 차이 안 나. 예를 들은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학격생들 그 학생부 평균 내잖아. 1등급이 아니야. 보통 2점 얼마 이렇게 나와 높은 학교도. 2점 얼마 조금 낮은 학교는 3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4등급이 굳이 1등급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2등급하고 비교해도 상관은 없다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점 몇 등급이 학격생들 학생부 평균이 2점 몇 등급 이러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보시면요. 3점 차이 나잖아. 그치? 이 3점 차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논술에서 참 점수 차이가 나면 1점 차이가 난단 말이야. 1점 차이가 나. 근데 곱하기 5를 해야 돼. 그러면 논술에서 1점 차이는 뭐야? 그치. 실제로는 천점 만점을 한산했을 때 5점 차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내가 1등급 받는 애보다 4등급 받는 애가 논술에서 1점을 더 맞으면 1점을 더 맞으면 더 맞으면 더 맞으면 야 역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요. 학생부가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동점자. 동점자가 많이 걸리거든. 은근히. 동점자가 많이 걸리면 그치. 이 친구가 부르는 거지. 같은 동점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동점자가 걸렸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지만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나오면 그치. 1, 4는 뒤집힌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가 비일기제. 선생님 이게 심한 학교를 선택한 건가요? 아니야. 서강대가 더 심해. 선생님 봤을 때는 성대 정도면 한 중간 정도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때? 점수 차이가 20. 여기서부터 여긴 30. 여긴 40 차이 나지. 그러면은 여기에 학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는 5등급까지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 학교마다. 5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등간격이 아니라 점수를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학교마다 좀 차이 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푹 떨어질 때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학교의 의지야. 우리는 이 정도는 그래 손해는 보지만 큰 손해는 안 보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논술을 정말 어디가니 잘해야 될 거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거꾸로 얘기할까? 학교는요. 학생부를 별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옳고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학교마다 다 실력 차이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부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지만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가 의미가 있어. 어느 정도. 선생님 봐도 의미가 있어. 학생부가 좋으면 되게 성실할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야. 상관도가 100%는 아닐 거 아니야. 대신 가능성은 높아. 그럼 같은 성적이라면 그렇지. 같은 실력이라면 학생부 좋은 애가 그렇지. 성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그걸 또 성실성 가지고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일부 상담 하는 친구들 보면 출석하고 봉사활동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깎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적게 깎인다고 볼 수도 있어.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출석인 거 결석인데 무단을 얘기하는 거야. 무단.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 결석에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실은 5점이라고 썼지만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더구나 논술 점수하고도 비교하려면 10배의 뻥튀게 봐야 돼. 그렇지. 그렇다면 그 3일 이하의 무단결석이 3일 이하면요. 50점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20시간 이상이면 50점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100점 만점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무단으로 빠졌다. 그런데 학생이 왜 무단으로 빠지지? 뭐 어쨌든 간에 빠졌다. 빠지면 45점이니까 10배 하면. 그렇지. 5점 깎이는 거야. 그러면 이 일주일 무단 뭐 일주일은 좀 심했나? 5일? 그래 오케이. 5일 정도 무단결석을 하면 내신 1등급하고 5등급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야. 1등급에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수는 크진 않아. 맞아. 그렇지만 무단을 많이 왜냐하면 한 달 가까이 무단의 애가 상담한 적이 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단을 했대. 그러면 그 친구는 뭐야? 0점은 아니야. 그런데 봐봐. 20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지. 20점 깎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학생분은 비슷하다라고 전제했을 때 다른 학생들하고 학생분 성적은 교과 성적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20점을 커버하려면 지금 이 점수 체계에서는 빠른 학생들이 받는 컷보다 합격생이 받는 컷보다 4점을 더 맞아야 되는 거야. 100점 만점일 때 그러니까 커버가 가능은 해. 이론상 그런데 컷 자체가 원래 높잖아. 몇 프로 안 붙잖아. 학생들은 그런데 거기서 더 맞아야 되는 거지. 분명히 손해는 손해야 그래서 이런 거 자기 기본적인 정보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달 정도 무단했기 때문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거의 비교과가 안 들어간 학교로 가야 되는 거지. 비교과가 안 들어간 학교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런데 봉사활동은 대부분 채우지 않나? 그렇지? 안 채웠다면 이거는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성교관대의 예시이긴 한데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학생부가 뭐 보이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예외는 있어. 7, 8, 9는 예외야. 많이 깎이 묻어나는 거지. 하지만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등급 때 내다든지 이러면 어떻다? 그치?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돼.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마다 이 차이도 약간은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자기가 학생부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정류차가 작은 데를 가야 돼. 오케이? 내가 받은 등급하고 해당 등급이 1, 2등급하고 정류차가 크지 않은 학교를 가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응. 그래서 대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영향을 안 준다. 왜? 논서실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니까. 왜냐면 1등급도 논서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논서실력은 기본적으로 2단 전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난이도가 좀 있어야 돼. 문제 난이도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학교 컷이 올라가면 뒤집을 폭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요새는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난이도 아주 쉽게 내는 학교는 거의 없다. 예전에는 학교마다 난이도가 덜 나게 심했거든. 근데 요새는 거의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첫째 첫째 가끔 내신이 안 좋아서 걱정하는 질문들이 있어. 근데 이 안 좋아서 걱정하는 게 기후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즉 수 때문에 걱정이란 얘기지. 4등급이 걱정하더라고. 아무런 걱정해. 아 물론 이제 이건 있어. 선생님 저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쓰려고 합니다. 아 그건 별개지. 그건 그 전형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논술 전형에서 놓고 얘기하는 거야. 뭐 정실도 마찬가지야. 정신은 더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논술 전형만 놓고 봤을 때 내신이 자기가 4, 5일 때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아니다는 거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고3 내신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야. 왜냐하면 고1, 2 때는 내신 기간에 내신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아 고1, 2 때 내신 기간에 내신이 나는지 뭐 하겠어. 하지만 고3은 좀 얘기가 달라. 얘기가 달라.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이걸 듣는 시점에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수능까지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칠게.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치면요. 우리가 4월 달에 중간고사 기간이 있고요. 6월 달에 물론 6월부터 7월 초까지 좀 걸쳐있긴 하지만 그냥 6월 달이라고 칠게. 자 6월 달에 기말고사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때 한 달 요 때 한 달이면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에 뭐야? 20%야. 20%야. 근데 근데 학생부 교과도 안 쓰고 학생부 종합도 안 쓴대. 그 다음에 뭐 논술하고 자기는 정시 위주로 간대. 그리고 뭐 등급을 물어봤더니 그냥 뭐 4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뭐 사실 논술 공부는 좀 쉬어도 된다고 봐. 왜냐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3주 정도 휴강 들어가. 요 때 3주 요 때 3주 휴강 들어갑니다. 왜요? 애들이 안 와. 어떻게든 안 해. 휴강 들어가. 논술 공부는 복습 위주로 조금씩 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 수능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수능도 휴강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막 2, 3주 전부터 애들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름 자체 휴강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친구들이 뭐 하느냐? 내신 대비를 하더라고. 내신 대비를 하더라고. 필요하면 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신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를 쓴다든지 학생부 종합을 쓰면서 내신 관리를 조금 더 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치한 논술을 대비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간다간다 하니까 조금 더 올려야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따져야 되냐면 처음에 나한테 나에게야. 나에게 나에게 내신이 내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거 고민을 검토를 해야 돼. 이거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하면 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닥 필요 없는 친구들이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냥 주구장창 내신만 공부하더라. 아무런 전략적 사고 없이 난 이걸 우려하는 거야. 아무런 전략적 사고 없이 내신만 하더라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내신 공부를 뭐 5주씩 하냐고 그랬더니 내신 기간이니까요. 그건 이유가 아니야. 고1 때랑 틀리다니까. 고3은요. 진짜 한 달 한 달에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논술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수능 공부를 신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봐야 돼. 대신 내신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신 좀 대비하고 있어서 알잖아. 이 내신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요. 올라가기 무진장 힘들어. 오케이. 근데 잘 또 안 떨어져. 지금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아. 잘 생각해 봐. 어떤 친구가 4등급이야. 1학년, 2학년 평균 4등급이야. 그래서 3학년 때 내신을 써먹을 때가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나라는 얘기야.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한 달 내내 썼는데 3등급 나왔어. 3등급 나왔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케이. 근데 일주일 정도만 바싹 준비하고 끝내도 4등급이 나와. 예를 든다면 4등급이 나와. 그럼 유지는 되는 거잖아. 선생님 저는 그래서 5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이러면 아니 5등급이 나와도 5등급이 아니잖아. 평균 되잖아. 그럼 뭐 한 4.5 되겠지. 대신 이제 그 4월이나 6월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냥 또 김종선생 때문에 내신을 망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일부러 망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내신이 자기 입시 전략에서 갖는 의미를 잘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끝내라는 얘기야. 그럼 그 외의 시간은 뭐해? 수능 공부해야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돼. 왜냐하면 가끔 이런 영상을 늦게 들었어. 늦게 듣고서 물론 늦게 들어도 의미는 있어. 내신이 안 좋아서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었구나. 의미는 있지.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나는 7월달에 이걸 들은 거야. 그래서 와 나 내신기간 이렇게 보냈는데 아깝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그래서 내신의 논술적인 내신이 갖는 의미 실제 진실은요.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기가 4월과 6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오케이. 그래서 내신이 일부러 망칠 필요 없어. 대신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자기가 내신이 그닥 써먹을 데가 없는 친구들이 나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범주가 있잖아. 그 범주 내에서 뭐 자기는 큰 문제가 없다면 유지 정도에 그치 유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 대비를 하라는 얘기야. 효율적인 대비를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그치. 나머지는 수능. 왜냐하면 논술 공부는 뭐 선생님이 논술 이건 다른 퀘스트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일주일 평균 됐을 때 공부 시간에 한 뭐 한 7% 정도 안팎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논술 공부를 뭐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내신이 실제 논술전에서 갖는 의미 제대로 아시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전략을 짜지. 그게 갖는 의미를 알아야. 그치? 그 다음에 그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건요. 비효율적으로 갈 가능성이 원래 높은 거야. 항상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무 자주자주 바꿔도 안 좋지만 고민하면서 해야 돼. 공부 시간의 2, 3%는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투자해도 돼. 그래서 효율이 10% 20% 오른다면 공부 시간의 2, 3% 쓴 거는요. 아까운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내신 자기가 고3 내신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필요하면 그치 준비하는 거야. 꾸준하게. 딱히 필요가 없다면 버릴 필요는 없어. 그치? 효율적으로 대비해서 유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치 그 외에는 입시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길게 얘기했던 게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내신이 갖는 적어도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갖는 정확한 의미 파악하시고요. 어쨌든 자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에 잘 반영을 해서 시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신의 진실과 전략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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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